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휘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역할 속에 또 드라마에 참여하는 설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시간이 멈춰서 그때 몇 분을 잡게 되셨는데요. 네, 함께 하셔서 어떠셨는지 또 어떤 작품인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멈추시는 그때의 출연을 맡은 감독철입니다. 저희 드라마 시간이 멈추시는 그때는 무슨 판단지 전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아나는 드라마고요.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김현주 씨. 네, 시절에 우리 주변 그때 물을 주변에 오면 저는 기억이 나요. 네, 문주름의 주사관은요. 어, 자기의 과거도 정책도 우리 집에서 살아가다가 주인공 선화를 만나면서 어, 여자들과 선화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도 안하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문희망 거물주 선화 역의 안재영입니다. 어, 선화는 밝고 퇴활하는 캐릭터인데요. 유명한 아빠가 담긴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캐릭터가 멈춰질 주소의 시안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시안멍튬스는 그때에서 맡은 역할은 어, 영훈이라는 역할인데 어, 영훈은 어, 모든 기억을 잃고 그 AG 씨의 하선행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훈을 소환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때문에 좀비는 어둡고 고독한 저와는 기존에 좋아하는 좀 다른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이가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장무라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장무라미를 왜 이름이 없냐고 보니까 전직 신이라고 보게 되고요 아 예 제가 코리니아 때 염라대왕 한 이후로 신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아예 우리 김현준 군과 같이 기족대학하면서 그래서 어 재미있었잖아요 역시 지성분들의 관심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주 석태입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은 시간망촌 교회에서 여기 전직 신 그리고 지금 전직 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주 전시장능하고요 아 저희가 물론 약간의 어떤 뭐지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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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를 다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인간이 먼저는 사랑이다 어떤 종교 간의 사람 그리고 예인 간의 사람 거기에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판타지 로맨스 아주 챙기고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 소개까지 모두 들어 봤는데요 주의한 침대 진심으로 지나가고 에피소드